자 반갑습니다. 메가스튜디오 회원 여러분. 저는 수능 국어에요. 엄선경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9월 모평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여름방학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는데 바로 또 9월 모평 시험 보랍니다. 자 우리 이제 시험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하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얼마나 이제 성적이 나오는가 라는 거 판단해 봐야 할 텐데 남아있는 시간 아직 있잖아요. 그거 잘 써야 할 거예요. 자 그 시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일단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는 게 좋을 텐데요. 그게 꼭 이제 뭐 사설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 뭐 판매하는 시중에 모의고사라든가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제 기출문제로 나와 있는 모의고사도 많이 있잖아요. 어 알아요. 여러 번 풀었다고요? 그거를 이제 한 2년치 3년치 이렇게 만약에 문제를 풀어봤으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앞으로 들어가서 어렵다고 역대 나왔던 지문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도 역대 어려웠다라고 얘기되는 그 횟수의 모의고사를 지문을 뽑아가지고 시간 재고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풀어보면서 어디서 본인이 시간을 많이 쓰는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디가 약한지 만약에 독서다 그러면 아니면 예를 들어 문학이다 아니면 화법, 장문, 문법이다 그러면 어느 부분을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라는 걸 스스로 좀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요. 그 계획을 세워서 그것들을 해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미리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매일 난 독서부터 먼저 풀어요. 문학부터 먼저 풀어요. 그러지 말고 화법, 장문, 문법 중에서 뭐를 먼저 풀어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 또 이제 문학을 어떻게 풀어봤더니 문학에서는 약간 시간이 모자라더라. 아니면 독서 같은 경우에 내가 독서에서 무조건 1번부터 순서대로 풀었었는데 그렇게 풀 필요 없이 내가 한번 전략을 세우고 풀어봐야겠다. 이런 거 있죠. 다양하게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시도해보고 거기에 본인이 이제 이게 나한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방법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를 또 풀어주시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려운 거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과학 진짜 못해. 와 이거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겁을 먹어. 선생님 이거 문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죠? 저 한자성어 모르는데 한자성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죠? 선생님 저 예술 잘 모르는데 예술 지문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죠? 선생님 저 사회에서 경제 지문 나오면 그래프 못 읽는데 어떡하죠? 어떡하죠? 하면서 겁만 먹지 말고요. 만약에 그래프를 못 봤어요. 그러면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지에서 그래프 있던 지문들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이렇게 뽑아가지고 쭉 같이 보면서 그래프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는지. 또 과학기술 지문을 만약에 문제를 못해요. 그러면 그 과학기술 지문 문제를 내가 못하는 거 알았으니까 그 분야의 것들만 쭉 한번 뽑아가지고 그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 모평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는 사실은 더 이상 실수하지 않게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실수를 줄이는 게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되어야 해요. 지금 여기서 갑자기 실력이 급상승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갑자기 무슨 국어에 눈이 튀어가지고 세상 문적 답이 다 보여 이렇게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 당연히 지금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을 거야. 왜냐하면 공부를 할 거니까. 그래서 약한 부분이 나오거나 약점이 나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잘 됐다. 와 지금 돼서 진짜 다행이다.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까. 그거는 문제를 풀 때 진짜 기본이 약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기본이 있는 것도 가지고 와서 봐야 돼. 수학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선 낮은 수준의 문제들은 충분히 연습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그걸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어려운 문제만 붙잡고 있어요. 아니죠.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번 어려운 걸로 올라올 수 있을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케줄을 수소 조정할 수 있죠. 똑같이 국어도 만약에 내가 문법을 못해. 문법을 못한다 그러면 그 문법 부분에 해당하는 건 문법은 사실 너무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도 돼. 짧게 정리할 수 있거든. 개출문제 뽑아서 답만 찾지 마시고 답이 나오는 근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의문현상 나오면 의문현상 나오는 그거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하나 다 따져 보시고요. 또 독서 같은 경우에도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볼 거니까 어느 분야가 약한가. 아까 얘기했지만 어느 분야가 약한가. 약한가 뽑아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지문들. 문제 읽으면서 지문하고 연결해서 결국 문제의 답은 어디 있다. 지문에 있다라는 기본 원칙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몸에 익힐 수 있게. 그렇게 연습하는 과정이 구월 모평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문제 푸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또 엄청나게 높은 그런 계획을 세워놓는 것도 좋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무엇보다 빼놓지 말고 반드시 챙겨야 하는 거예요. 적은 양도 괜찮아요. 적은 양도 괜찮으니까 그 적은 양이 됐든 많은 양이 됐든 양으로 막 승부하려고 들지 말고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고 양이 많이 공부한 건 아니야 얘들아. 알지? 꾸준히. 시험 보러 가는 날까지만이라도 꾸준히 9월 모평 전까지만이라도 꾸준히 알았지. 그렇게 계획 세우고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는 또 그 이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나온 결과 놓고 내 약점이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메워나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수도 없이 많은 공부의 방법도 있고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것저것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나한테 맞는 방법을 어떻게 실제로 실천에 옮기고 내 몸에 체화시킬 수 있는가. 좋은 시기예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또 우리가 시간이 없을 때 또 딱 집중하는 그런 또 버릇이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습관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특성 잘 이용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정리 잘 하시고 약점 찾아서 그 약점 채우는 걸로 알았죠? 9월 모평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건 당연히 선생님뿐 아니라 각 해당 부분 선생님들한테 매일매일이라도 항상 질문하셔야 되고요. 질문 게시판에 자기 이름 남겨놓는 게 자기 매일매일 공부의 기록을 남겨놓는 거라 생각하시고요. 많이 질문하세요. 진짜로 많이 질문하시고 그에 대한 답 해결책 여러분들이 얻어서 그렇게 자신이 약점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채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9월 모평 준비하러 갈 때까지 또 선생님 도움 필요한 친구들은 게시판에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되고요. 우리 계속 게시판에서 만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마무리까지 한번 잘 지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서 캐스트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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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